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나홍축구 그니까 어 신나는 밖에 진짜 어 그리고 코보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네요 아 제일 힘들었던게 이게 바닥에서 냉기 올라오는 그쵸 바닥에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와서 추워 어 뭐 여기 부스럭거리는 소리들 어 주변에서 야 새벽에 보니까 참새들이 여기에 쫙 물려있어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만약에 이거 남자라도 혼자서 부각을 하면 응 진짜 무섭지 않을까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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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불필 때는 이렇게 공기를 요 안에다 넣어줘서 불이 더 잘 붙게끔 해줘야 됩니다 잘한다 어 피할량 좋아 요거 파이어 아우 따뜻해 아우 따뜻해 오 좋다 아 이제 물을 먹을 수 있겠구만 이런데서 물 떨때는 부유물이 많으니까 부유물이 안들어가도록 천천히 천천히 빨리 됐으면 좋겠다 목마른데 갈증이다 이거 또 식혀야 되잖아 좀 따뜻할때 먹자 우리 응 오케이 오우 씨 우와 우리 머리도 감아야 될 것 같아 어 그럼 머리 감아야지 이렇게 야생에서는 씻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면 안됩니다 위생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감기도 안 걸리고 더 좋습니다 어우 따뜻하다 어우 뜨거운 물인데 이거 오우 씨 우와 우와 못하겠는데 야 그거 뜨거운 물 좀 주면 안 돼? 안돼요 아 씨 이렇게 동계에는 최대한 물을 털어주고 빨리 말려줄게요 어우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또 얼었네 그새 따뜻해 와 따뜻해 뜨끈뜨끈하다 어우 워물 녹이는 한 모금 아 신나 아우 배고파 배 채워야지 이걸로 아하하하하하 와 몸 진짜 따뜻해진다 이거 많이 마셔 나요 야 오늘 안 꺼도 못 잡으면 이것만 먹어야 되는 거야 이제 뭐 잡으러 가야지 어우 몸에 안 움직여 아하하하 아 힘들어 배고프다 이제 이거 물배만 차니까 힘이 안 나네 아빠 배고파요 빨리 물고기 잡아주세요 꼭 잡아와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 된다 형 차례까지 안 오겠다 니 손에서 딱 끝내 들어간다 들어간다 고부로 키고 왜 나와 야 야 들어가 왜 나와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들어가 빨리 야 얼음물에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들어가지 들어가야지 물에 들어가는 거랑 잠수하는 거랑은 달라요 뭐가 달라? 발만 담가봐도 알아요 와 들어왔어 들어가 부웡 지구야 왜 못갔다 아 진짜 장갑 안 갖고 가는 거 아니야 야 장갑 장갑 놓고 가면 어떻게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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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아프다. 괜찮아? 괜찮아? 아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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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. 아ל 너무 짱이야.. 한골에 한글자막 by 한효주